자, 2016학년도 수능 9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갑. 자본주의 정신과 문화는 지속적 체계적 현세적인 직업노동을 최고의 금역수단으로 기운 프로테스탄티즘 정신에서 태어났다. 이 정신이 자본주의 윤리의 기초이다. 프로테스탄티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누구의 입장? 베버의 입장이죠. 자, 베버가 근데 칼뱅하고 구분하실 필요가 없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을. 자본주의에서 사유재산은 소외된 인간생활의 표현이다. 자본주의에서 인간은 소외된다. 사유재산을 적극적으로 지양. 멀리하라는 거야. 사유재산을 멀리하며 모든 소외가 결국 지양. 소외도 없어지게 되고 계급이 소멸된 사회에서 이 사회가 바로 뭡니까? 공산사회입니다. 공산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다. 이게 누굽니까? 마르크스죠. 갑니다. 1번. 갑은 프로테스탄티즘이 세속적 삶을 위해 부를 지향한다. 세속적 삶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속적 삶. 구원의 징표로서. 뭐로서? 구원의 징표로서 부를 지향하는 거지. 구원의 징표로서. 세속적 삶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2번. 을은 자발적 노동을 통해 인간의 본질을 실현해야 한다. 어? 마르크스의 핵심입니다. 자발적 노동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은 자아실현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게 마르크스의 핵심 아닙니까? 자본주의에서는 자발적 노동 못한다는 게 마르크스의 핵심이에요. 사장님이 시키는 걸 하는 거야. 사장님이 시키는 걸. 응? 그래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에서는 자발적 노동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보는 거야. 공산사회 만들어서 자발적 노동을 통해서 본질 실현하자. 정답 2번. 3번. 갑은 을과 달리 노동을 통한 자본의 형성을 부정해야 한다. 베버가 자본의 형성을 부정합니까? 자본의 형성 부정하지 않아요. 자본 형성해서 그걸로 자본주의 발전했다고 보는 게 베버의 입장입니다. 4번. 을은 갑과 달리 필요에 따른 분배가 노동 의혹을 저하시킨다. 마르크스의 목표가 바로 뭡니까? 필요에 따른 분배입니다. 그거 필요에 따라 분배하면 사람들이 억지로 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발적 노동을 향상시킨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동 의혹을 저하시키지 않아요. 5번. 갑은 노동의 분업을 통해 인간 소외를 극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르크스는 노동 분업 뭐합니까?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것 때문에 인간 소외를 안 한다고 보는 거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